반가워 아파트 고독감일 강의 3단지 최고 경쟁률이 67대 1이었는데 자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자 이 경쟁률이 지금 보면은 사전창이 아니죠? 26평형 그러니까 전용 59제곱미터가 715세대인데 3억 5천대 분양을 하면은 굉장히 싼거죠 평당 1500 되나요?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강릉 리버스트 4단지가 전용 26평형이 7억대입니다 7억 3천에 책임이 거래됐으니까 딱 절반이네요 조금 더 가서 미사강변으로 가면 20평대가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만 봐도 절반 금액이 되는데 이 엄청난 경쟁률이 60, 70대 1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토지임대부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서초구에서도 한번 예전에 MB 정권 때인가요? 했죠 아파트 한 채 2억이었어요 토지임대는 보증금 4천에 뭐 40만원 평행대다 35만원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게 2억짜리가 10억이 넘어가고 더 이상도 넘어갔죠 처음에는 야 이거 땅이 내 땅이 아닌데 이거 사서 뭐하냐 그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토지라는 게 이 어떤 나라의 땅이고 저가로 서울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내면 됩니다 30만원 40만원 냈고 내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5천 하던 게 옆에가 뭐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같은 평행대가 7억 중반이다 그러면 한 1억 2억 차 2억 차이만 나도 5억 대 5억 중반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2억 정도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게 지금 분양을 하는 겁니다 미혼이나 청년특별공급 유형에 지금 공급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2026년에 본청약을 하고 2027년 3월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 돈 많이 안 드리고 아파트를 한 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고 평균 67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4대 1 생애 최초 11대 1 어쨌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임대부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